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느 한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그 집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면서 침상체로 하나님께 낳은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제사함까지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제사함까지 받게 하셨어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네 명의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네 명의 친구들은 이 4명의 친구들의 가게에癒을 수 있었고 그리고罪을 제사함까지 받게 하셨어요 친구들의 어떠한 도움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침받고 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의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見て 병자가癒을 수 있었고救이도 받게 하셨어요? 그것은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주부의 병원인과 슬프트에 있는 친구와 다비데와 요나단의 것을 생각했어요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올 왕이 친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올 왕이 유진대가 다윗으로 그로스도를 하고 계획을 했었죠 그런데 그런 다윗을 아버지에게로부터 구해주고 싶었어요 네. 그 생각에 다윗을 아버지에게 구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다윗을 아버지의 손에서 지킨다는 것은 요나단 자신 역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목숨이 위협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부터 구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을 미리 다윗에게 알려주었죠 이것은 다윗에 대한 친구로서의 사랑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중통병자는 친구들의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자기들끼리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친구를 고침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함께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고생이 될 것을 알면서도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도와준 것입니다 그 친구들의 사랑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도 보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 해결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친구들의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통병자는 병고침을 받고 죄사함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야겠다는 유일한 목표가 있었어요 사실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붕을 뜯고 침상체로 예수님께 내려보낸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병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뿐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절실한 마음이 병자를 고침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꼭 지금 지붕을 뜯고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따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은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뻔뻔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이나 장애를 만났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아야 한다는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절대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고요 그 일을 혼자서 할 수 없지만 자신을 생명처럼 위해주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을 고침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믿음이 있었어도 친구들이 도움이 주지 않았다면 친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못한다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하시는 그 말씀처럼 서로 격려하며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사랑해 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상황을 더 크게 보고 내게 처한 환경을 더 크게 보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마음이 희미해져 있을 때 그때마다 목사님들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으로 내가 죽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한 믿음 생활이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생각은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내게 처한 상황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며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내 옆에 함께 믿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 사람 또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서로 격려하며 믿음으로 도와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 죄사함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함께 서로 이끌어주며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 모두 함께 함께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육회의 미만에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신고는共同体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함께 축복합니다